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놈의 달콤함에 취해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그놈은 우리의 사랑을 배신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건강을 앗아갑니다. 사랑을 원수로 갚고 있는 거죠. 아니, 애시당초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헛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헛된 사랑의 대상은 바로 설탕이란 놈입니다. 설탕은 마치 천사의 얼굴을 하고 다가와서 우리를 길들이고 조종하고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악마와 더 같습니다. 애시당초 사랑의 대상을 잘못 정한 우리의 잘못도 크지만 설탕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 한국인의 당 섭취량의 적신호가 켜진 지가 벌써 10여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초와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성인의 하루 당 섭취 권장량은 50g입니다만 한국인은 하루 평균 72.1g의 당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설탕의 양을 각설탕으로 환산한다면 25개에 달하는 양입니다. 우리가 매일 평균 각설탕 25개를 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고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술, 담배를 멀리하고 있으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설탕은 술, 담배처럼 중독성이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설탕 중독증에 걸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리 없이 우리를 죽이는 달콤한 독약, 설탕의 정체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설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느슨해진 경계심을 바짝 조인다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탕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에 너무 많은 설탕이 들어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설탕 중독에 걸린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2, 3년 전인가 한국에 흑당 열풍이 불었었죠. 흑당 버블티, 흑당 라떼, 흑당 밀크티에다가 흑당 피자까지 있었습니다. 기억들 나시나요? 그리고 곧이어 화이트 초콜릿 열풍이 뒤따랐습니다. 건강과 몸매 관리에 각별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대놓고 설탕을 마시고 먹어낸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이름의 설탕 덩어리라고 밝히는 흑당을 앞에다 붙인 음료와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는 설탕이 가득한 가공식품들이 넘쳐납니다. 치킨이나 피자처럼 기름진 음식 곁에는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가 어우러져야 제맛이고 나른한 오후에는 믹스커피 한 잔 하는 것은 직장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과 중에 하나지만 이놈들도 당 섭취를 늘리는 큰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일찍이 1972년에 설탕은 독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며 우리가 사랑에 빠진 설탕의 숨겨진 위험성을 만천하에 폭로한 영양학자 존 유드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 어느 과학자나 의사도 과잉 섭취에 의한 설탕의 부작용에 대해 반론을 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설탕의 독성은 사실을 넘어 이제 기본 상식이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설탕이 과학에 들어간 식품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왜 이렇게 단맛에 끌리는 걸까요? 우리는 유전적으로 단맛에 끌리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화론 쪽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조상들에게 단맛이란 음식이 안전하다는 신호였습니다. 단맛을 내면서 맹독성인 음식은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부모가 아이에게 새로운 음식을 먹이려면 몇 번이나 시도해야 할까요? 대개 10번에서 13번 정도 시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맛을 내는 음식이라면 단번에 성공합니다. 지금도 이 방법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원들이 신생아에게 폭용수술할 때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고무접꼭지에 설탕을 발랐습니다. 고무접꼭지에 발린 설탕의 단맛으로 인해서 신생아가 폭용수술의 통종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건데요. 이렇게 우리 인간 유전자 속에는 단맛에 대한 경계심이 없기에 식품업계는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아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제품의 설탕을 첨가합니다. 특히 설탕은 값이 싸서 전 세계적으로 제조되는 거의 모든 가공식품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세계의 인구가 2배 늘어날 동안 설탕 소비는 3배나 증가했다니까 우리가 그만큼 과잉 섭취를 한 것이죠. 입맛을 잡아당기는 설탕은 천사의 모습을 한 악마이고 양의 가죽을 쓴 늑대입니다. 설탕은 먹으면 먹을수록 의존성이 생깁니다. 알코올이나 니코틴처럼 우리가 계속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중독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설탕을 먹으면 보상, 동기부여, 맛과 관련된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데 이는 알코올이나 니코틴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뇌가 작동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단맛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반짝하며 느끼는 그 쾌감 때문에 습관처럼 단음식을 찾게 될 뿐만 아니라 단맛의 강도가 점점 세져서 더 많은 설탕을 먹게 됩니다. 단맛은 짠맛이 함께 있어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단음식을 먹을수록 나트륨 섭취량도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당은 우리 몸에서의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분 섭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탄수화물과 설탕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고 이를 정상적으로 잡아내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그러면 또 혈당 수치가 인슐린에 의해서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병, 관상 동맥 질환 등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설탕의 독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정판이 남아있습니다. 기대해보세요. 설탕이 몸속에 들어오면 이를 소화하고 배출시키기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 칼슘이 다량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나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각종 대사 질환을 유발시켜서 다양한 종류의 암발병 위험성을 높이는데 특히 최장암, 위암, 간암의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하나 더 큰 게 남아있습니다. 설탕은 인지력을 손상시켜 알츠하이머 발병에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중장년이 제일 무서워하는 질병 이것만은 피하고 싶은 질병이 바로 치매, 알츠하이머 아니겠습니까? 뇌운동도 좋지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탕부터 끊어야 합니다. 자, 설탕의 독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 이쯤에서 혹시라도 우리들이 설탕 중독은 아닌지 진단을 함께 해보시자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항목에서 3개 이상 해당되면 설탕 중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문제 안 돼요. 하루라도 단 음식을 안 먹으면 집중이 안 된다.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안 빠진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을 많이 먹어야 풀린다. 단 것을 먹고 있어도 만족스럽지 않다. 배가 불러도 단 음식은 꼭 먹는다. 단 음식을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느끼기에도 단 음식을 지나치게 먹는다. 몇 개나 해당되셨습니까? 이 진단에 의하면 저는 설탕 중독입니다. 사탕을 싫어하고 단 음식을 잘 안 먹는다라도 국수나 빵을 좋아한다면 설탕 중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드린 질문에 단 음식이라는 말 대신에 탄수화물이나 밀가루 음식을 넣어서 질문을 해보세요. 설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백설탕, 황설탕, 흑설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탕은 이미 너무도 많은 다른 모습과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우리의 건강을 노리고 있습니다. 천연 설탕 대신 싸구려 설탕인 액상과당은 메이플 시럽, 아가베 시럽, 말토스, 스크로스, 트리클, 다이아타스 등 우리가 알아듣지도 기억하기도 어려운 이름으로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에는 물론이고 케찹과 우스타 소스, 바베큐 소스 같은 각종 소스류 등 온갖 가공식품에 다 숨어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죠? 얼마나 많은 다른 이름과 다른 모습의 설탕들이 있는지. 이런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1.5배 더 달면서 값이 싸기 때문에 음료 등에 많이 쓰이는데요. 인체에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병은 물론이고 비만,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기 쉽고 중성지방을 간에 축적시켜 간을 손상시키고 지방간을 일으킵니다.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장기간 섭취하면 비만 발병 위험이 두 배나 늘어나는데 그래서 액상과당은 설탕과 함께 비만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건강에 관심 높은 사람들 중에 탄산음료 대신 과일주스, 야채주스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좀 더 비싼 돈을 주고 무과당 100% 천연과일주스라는 라벨이 붙은 그런 제품을 선택하기도 하죠. 소비자의 경계심을 무디게 하기 위해서 아주 눈에 띄게 100%를 상표 위에 큼직하게 박아 놓았습니다. 무과당이라는 뜻이 당을 더 첨가하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당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설탕 대신 과당, 포도당을 넣어도 무설탕이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과당 무설탕이라고 선전하는 식품을 저열량이나 다이어트 식품 또는 건강에 좋은 것으로 오인하면 안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설탕은 술과 담배만큼 중독성을 지닌 식품이자 노화 그리고 각종 암은 물론 치매까지 유발시키는 위험한 음식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건강하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설탕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그만 거둬들일 때가 됐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느슨해졌던 설탕에 대한 경계심을 다시 한번 꽉 바짝 당겨서 이놈들과 이별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악마의 중독성에 벗어나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감사합니다. SERS